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자본주의는 호황과 불황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데 또 이 호황과 불황이 이렇게 반복해서 일어나던 중에 대개 한 10년이나 한 20년 터울로 아주 큰 그런 불황이 겹치게 되죠. 대공황이다 이렇게 버벌붕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 2000년 이후에 이런 아주 큰 불황 그런 예를 들게 되면 2000년도에 기술주의에 크게 편향됐던 부분들이 붕괴가 되면서 닷컴 버벌이 붕괴되면서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한 8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미국의 모기지 위기 리먼 브라더사가 여러분들 퇴장하게 되는 그것이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오늘 몇몇 신문을 보니까 리먼 브라더사가 파산된 지가 15주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 당시에는 이제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고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이제 실물을 경제에 익숙한 분이기 때문에 당시 이제 국민들은 크게 피부로 못 느꼈습니다마는 한국 경제의 위기까지 번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주 큰 역할을 당시에 담당을 했죠. 크게 선방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리먼 브라더사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부분 이제 국가들은 리먼 브라더사에 의한 파산에 의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부채를 줄여나가는 디레버리징이라고 그렇게 하죠. 부채를 줄여나가는 그런 정책을 일관되게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부채를 감소시키는 데 상당한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은 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이후에 위기를 극복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대부분 이제 금리를 낮추고 재정을 확장하고 이런 이제 경기 부양 성격의 그런 정책을 사용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들은 이제 가계부채 같은 부분이 많이 줄어드는데 유독 한국만 가계부채를 크게 늘리는 쪽으로 그렇게 정책을 펼쳐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09년부터 지금 한 15년이 된 겁니다. 크게 길게 보게 되면 대한민국은 외한 위기를 경험하면서 아주 큰 규모의 구조조정은 아니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을 통해 구조조정 효과를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많이 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 사회는 구조조정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대부분 재정도 확장을 하고 금융도 여러분들 통화공급을 늘리고 금리를 낮추는 계속해서 돈을 공급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15년째를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긴 시각에서 한국 경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좀 위태위태하게 느끼시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을 겁니다. 15년째 별로 여러분들 뭐죠 불필요한 그런 재원을 줄여나가려고 하는 그런 구조조정다운 구조조정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빚이 급속히 늘어난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여러분들 수습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든 이런 부채를 많이 줄여나갔는데 특히 가계부채를 많이 줄였죠. 디레버리징. 그런데 우리는 빚을 많이 늘렸거든요. 오늘 동아일보 사슬에 이 문제를 다뤘는데 리먼 사퇴 15년 오른쪽은 상징적으로 가장 좁은 의미에서의 정부 부채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가 급증해 나가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그다음 주요 20개국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중에서 예를 들면 순위가 호주 다음에 한국이네요. 빚을 전혀 이렇게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게 참 위험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위기 탈출 우등생도 그 당시 경제침들이 좀 더 기민하게 움직여 가지고 미국하고도 통화수합도 체결하고 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했지만 그 이후에 수습 체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른 나라들은 민간 부채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나갔는데 우리는 이명박 정부 이후에 계속해서 전체적인 기조가 지금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그 가계부채가 계속 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런 기사 외에 한국경제신문은 imf가 발표한 그런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한 그런 것을 발표했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가계와 기업의 빚을 줄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만 반대로 가고 있다. 이것이 2008년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계속 누적돼 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간 부채 증가폭이 세계 1위인데 이걸 보니까 imf가 갖고 있는 세계부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22년 말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민간 부채 비중이 281.73% 이건 가계부채하고 기업부채를 다 합친 거죠. 2021년도에 비해 가지고 6.56%가 늘었고 데이터 확인이 가능한 26개국 관계에서 1위고 민간 부채 비중은 26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컸다. 민간 부채에서 가계부채는 108.12% 기업 부채가 173.61%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조를 이렇게 재정 확장 그다음에 금융 통화 공급에 대해서 대단히 이완적인 그런 정책을 계속해서 펴봤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누적이 되게 되면 오늘 한국경제신문의 사설이 꼭 같은 문제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 형편에 지금 수준보다 훨씬 더 금리를 올리는 것이 정상이죠. 그러나 구두성 경고만 하고 그냥 지금 가계부채가 많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않는 정책으로 여기 잘 지적했으니까 한국은행이 말로만 금리 인상 가능성을 흘리면서 실제로는 계속 금리를 동결하고 있으니까 시장에 금리 인상은 끝났다는 분위기가 평배해져 있다. 실질적 조치 없이 걱정과 우려만으로 부채를 감축할 수 있을지는 의미입니다. 한은은 금리 인상을 계량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내보내야 된다.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제 선거가 있고 하니까 뭐 어떻게든 간에 긴축을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역대 정권이 뭐 좌파건 우파건 간에 다 마찬가지인 거죠. 윤석열 정부도 다음 2024년도 총선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웬만해서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도 없고 이렇게 방만한 재정정책에다 금융정책들이 이렇게 계속되면 이렇게 이제 돈들이 쌓여서 부채가 늘어나게 되는데 한국을 보면 큰일을 당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아마 브레이크를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낮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그냥 미리 알아가지고 유비무안의 자세로 이 문제를 미리미리 대체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좀 비관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고 역대 정부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단임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냥 폭탄 돌리기를 다음 정권에 돌리고 그냥 마지막까지 가보는 겁니다. 참 외환위기 여러분들 경험하면서 세상에 가장 무서운 저승사자가 누굽니까 신용평가 회사들이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뭐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적당한 그런 그레이드를 주지만 이렇게 빚들이 늘어나게 되고 수출이 여러분들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언제든지 신용등급을 하락을 시킬 수가 있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거죠. 어쨌든 2008년 이후까지 이렇게 시계를 확장하게 되면 정말 구조조정다운 구조조정이 없었고 계속해서 돈을 풀어가지고 그냥 굴려가는 그런 경제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이번 월요일부터 제가 상업용 방송을 시작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김동주 박사가 신학과 역사학의 조회가 깊은 26년간의 그런 연구결과물로 내놓은 좀 두툼한 책입니다. 세계역사나 역사로부터 교훈이나 어떤 해안 통찰력 같은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볼 만한 한국인이 쓴 제대로 된 세계사에 대한 통찰을 여러분 한번 구매해 보셔가지고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